엄마 아빠가 볼 때마다 스마트폰을 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서 하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애들이 숨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하죠. 엄마 아빠 보는 데서 스마트폰을 하는 거는 걔는 그래도 적어도 유튜브로 노래를 듣고 있다거나 아니면 괜찮은 뭔가 친구들하고 그냥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죄의식을 심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어떤 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꼬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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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저 원래 이렇게 살다가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책을 찾아 읽는데요. 때로는 책을 읽어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그 분야 최고의 고수를 찾아가 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이 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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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은데 스마트폰 하느라고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느라고 책을 잘 안 읽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보너사피엔스의 저자이신 최재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꼬도 꼬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이 꼬도 꼬도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저는 기본적으로 문명의 축이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여전히 독서를 많이 하자. 그래서 꼬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정말 멋지고 중요하고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동체 시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주고 나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막 식당에 가서 번잡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면 스마트폰을 주죠. 그러고 나면 움직이는 거에 시선이 고정되는 건 이 DNA에 써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사냥 습관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여기 익숙해지죠. 익숙해지고 나면 뇌가 움직이는 거에 계속 반응하게 되니까 사실은 아주 어릴 때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주게 해주는 건 그래서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TV만 하더라도 그래도 볼 수 있는 시간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본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뺏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저흘의 동경에 패셔야 돼요. 배로 Viele 넌 넌 넌 넌 아멘